자, 원익 P&E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주 이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은 전기차 충전기 시장 점점 커지고 있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세계 INC를 살펴보자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분은 또 하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충전기와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명전기 함께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신세계 INC 그리고 광명전기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해보죠.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김미수 대표님의 신세계 INC부터 좀 볼까요?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신세계 INC가 나올까요? 네, 신세계 그룹의 IT 하는 회사죠. 그리고 또 SI 업체고 하다 보면 신세계 그룹이 지금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 가장 또 맞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무인화 관련된 얘기라든가 또 이커머스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에 계속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더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 쪽에서 수위에 대한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주차장을 활용한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이 트레이더스 이런 쪽으로 놀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런 충전기 시장, 충전소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하게 되면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모델이 더 늘어난다. 그런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직접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를 통한 기업 가치, 실적 확보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VR, AR 관련된 기기의 총판 사업. 특히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4, 50만 원 되죠. 써보시는 분들은 신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세계네요. 그래서 이런 총판 사업까지 앞으로 더 확대되게 되면 물론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성장하는 시장 쪽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확장세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인데 올해 성장세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PR 11배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직 그렇게 완전히 비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성장에 무게를 둔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의 변화, 좀 더 기대를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INC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또 새로 펼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AR, VR 총판 사업까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신세계 INC 주셨고요. 정태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광명전기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유소에 탱크로리가 와서 기름을 채워주듯이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ESS가 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전기 공급 배선을 깔지 이게 관건이라고 봐지는데 일단 만약에 전기 배선을 깔게 되면 광명전기라는 회사가 또 시간차를 두고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 충전기 의무 설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ESS가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어제 아시다시피 또 충전기가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전기 분배 시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전기는 보통 대북 관련자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배 전반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발전소로부터 수전받은 전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 분배를 통해서 충전소 쪽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 광명전기가 상당히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수배 전반 비중이 8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항수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굴지의 대기업 그리고 국가 공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광명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린벨트 내 전기차라는지 수소차 충전소가 나왔을 때도 광명전기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월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전기차 보급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광명전기가 반짝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충전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광명전기도 좀 시간차를 두고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계열사인 PNC테크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광명전기도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명전기를 정태근 팀장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충전소도 충전소지만 거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충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광명전기를 대한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주셔야 되겠는데 광명전기부터 좀 주실까요? 광명전기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한번 시세 쭉 지난달에 줬다가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신세계 아이씨인지 단정목들에 주가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대마크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차를 두고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제 종가가 2,905원인데 2,900원 이하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번 조정받고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2,900원 아래에서 좀 잡아보자는 의견 광명전기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신세계 INC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도 샀을까요?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어지는 실적과 관련된 흐름들과 또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 한 23만 5천 원대 정도로 단기 차익면을 나오는 정도 때는 한번 접근 가능하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8만 원대로 좀 더 확장된 국면 쪽의 흐름을 새로운 영역입니다. 네, 신고가 도전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만 3천 원으로 박스권 하단부 이탈 쪽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INC의 가격 전략 신고가에 도전한다 28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좋은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전기차 사업을 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신세계 INC, 그리고 전기를 배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광명전기 대안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도 두 분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